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번 여행 착한 일 엄청 많이 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숙제 시키는 것도 하고 저희 요즘 일기도 쓰는데 일기에 친구들 제일 좋은 점도 많이 많이 쓰고 하게 됐죠 그리고 저 이제 이사 온 거라서 새로운 친구도 엄청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Violet, Daniela, Chloe, Sunny 엄청 많은 친구 사셨어요 저 오늘 갖고 싶은 선물은 젤리캣 톡톡 비농색 인형이랑 그 다음에 스틱플까는 영화책이랑 그 다음에 이어의 옷을 만들어주시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처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럼 넥스트 에이너 친구들 많이 사게 해주세요 그 중에 이걸 넥스트 에이너처럼 언니 와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니가 넥스트 에이너 아니면 이번 에이너 뭐 예쁜 것들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럼 참고 참고해주세요 끝!